한국우수출의 모음 한국우수출의 모음 한국우수출의 모음 오늘로 행님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우수출의 모음 단편선 제3권 마지막 작품 소개가 되겠습니다. 한대희 작가의 작품 수출살인인데요. 이 작가 양력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50대 이상이라면 이 작품 기억하실 텐데요. 어둠의 자식들의 시나리오 작가였고요. 또 텔레비전 드라마 MBC 수사반장 또 KBS에는 113 수사본부라고 있었죠. 그 외에도 형사 기동대 엄청난 작품들의 방송작가이면서 한국추리작가협회였던 분입니다. 한대희 작가의 수출살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남기지 않고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한 범죄 2.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완전히 가능한 범죄 국어대사전은 완전 범죄를 이렇게 풀이한다. 그렇다면 나의 범죄는 완전 범죄 정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완벽 범죄에 속할지도 모른다. 국어사전의 1항 2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나의 기발한 착상은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 범행의 흔적이나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을 남기지 않는다든가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한다는 따위는 애초부터 마음에 두지 않았다. 혹시 하는 불안감으로 꿈자리마저 사나울 그런 정도의 조심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준비해두었다. 범행 그 자체를 수출해버린 것이다. 수출 살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정도가 되겠지만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뜻 그대로 나는 살인을 했고 그 흔적을 수출해버렸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편성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참혹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살 길은 수출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거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출 살인을 했던 건 아니다. 연간 186개국에 4850종의 품목이 수출되고 있는 터에 나의 수출 살인이 하나 더 추가되어 품목이 4851종으로 늘어난들 뭐 크게 대수랴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차피 시멘트 대신 돌을 수출하고 쓰레기까지 수출한다는 세상이 아닌가. 마리아 그랜드호 이름이 아름다운 중국 선적의 화물선을 보기 위해 나는 회사에 출장 신청을 냈다. 수출품의 선적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리아 그랜드호를 직접 보아두어야겠다는 절박한 심경 때문이기도 했다. 본 모델 본은 영어로 뼈, 뼈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본 모델이란 상품으로 수출되는 내 작품의 선적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범행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다는 범죄의 심리학의 주장이 내게도 적용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후 조바심이 나서 현장을 기웃거리다가 체포되는 일반 잡범들과 나는 엄연히 구분되고 싶다. 내가 현장 확인을 강행한 건 이제 곧 이영만리로 떠나 구천을 헤맬 영혼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겠다는 일종의 의식이었을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부산행 야간열차에 탑승해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이 두근거렸던 건 사실이다. 사람의 일이란 게 혹시 또 모르는 법. 어딘가에 구멍이 생겨 차질이 빚어질지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알겠는가. 난 밤을 꼬박 세우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확인 점검을 했다. 차창으로 어슴프레한 미명이 밀려올 즈음에야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시나리오는 완벽하다는 것을. 부드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쳐 흘렀다. 하역회사 털보 반장의 안내로 하역장에 막 당도했을 때 1만 2천 톤급의 대형 화물선 마리아 그랜드호는 선적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었다. 쓸데없는 걸음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지 않습니까. 털보 반장은 오늘 밤 함께 나눌 술자리를 염두에 둔 듯 걱정을 아끼지 않았고 나는 의미 있게 웃어주었다. 과연 털보 반장의 말 맞다나 하역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대형 윈치가 엄청난 힘을 자랑하며 부지런히 360도 회전을 했고 육중한 콘테이너를 가볍게 들어올려선 화물탱크에 집어넣는 반복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털보 반장이 손짓을 했다. 드디어 우리 회사 차례였다. 나는 재빨리 콘테이너의 봉인을 살폈다. 봉인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통관대 붙인 그대로 얌전하게 붙어있었다. 이상이 없다. 난 적이 안도하며 윈치에 매달려 올라가는 콘테이너와 작별을 나누었다. 잘 가거라. 나의 입가로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한나절이 채 지났을까. 하역장에 그득 쌓였던 콘테이너를 몽땅 삼킨 마리아 그랜드호는 이제 출항 준비로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을 토해내는 마리아 그랜드호의 장관은 참혹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파일럿의 안내를 받으며 항구를 빠져나간 마리아 그랜드호가 까만 점이 되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감회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나의 범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난 터질 것 같은 웃음을 참느라 한참 동안 어깨를 추스려야 했다. 2장 내가 완전 범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혜수의 약혼 소식을 들은 후부터였다. 혜수의 약혼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고 기나긴 겨울밤 몇 날 며칠을 나는 하얗게 세워야 했다. 그 며칠 동안 혜수는 나의 상염 속에서 수없이 난도질 당했다. 죽였다간 살리고 살려내여선 또 죽였다. 그렇다고 나의 울분이 풀릴리 만무한데도 그 무모한 반복 작업을 포기할 듯이 내겐 조금도 없었고 결국 지쳐버린 건 나 자신이었다. 유난히 추웠던 그의 겨울을 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오독하니 혼자서 떨어야 했다. 나의 메모 철에는 혜수의 이름 석자가 무수히 나뒹굴었고 낙서가 쌓이면 쌓이는 만큼 반비례하여 나의 갈증은 도우를 더해갔다. 제풀에 지친 나는 혜수를 수없이 포기해보았고 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으로 열병을 알아야만 했다. 날 보내줘는 혜수는 내게 애원을 했었다. 내가 널 좋아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좋아한다고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날 좋아하는 만큼 내가 잘되라고 빌어줄 수 없니? 제발 부탁이야. 날 보내줘. 혜수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혜수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었다. 자기에겐 큰 꿈이 있었다고. 어린 시절에 부루했던 갖가지 기억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고. 이제 자기도 남보란 듯 한번 살아보겠다고. 혜수는 마치 신데렐라나 된 듯이 들떠 있었다. 그런 혜수가 잡은 상대는 시첸말로 꽤 있는 집 아들이었다. 혜수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다. 혜수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보겠다던 나의 결심은 그렇게 깨어졌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혜수를 잇는 방법뿐이었다. 그리고 노력을 했다. 혜수를 잇기 위해 주위에서 놀랄 만큼 많은 맞선을 보았고 주지육님 속을 뒹굴어도 보았다. 그런데 사람의 심사가 왜 그리 묘한 건지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혜수가 그리워져 견딜 수 없었다. 혜수가 상큼 웃을 때의 그 보조개, 그 화사한 웃음, 그 풋풋한 살래음. 타는 듯한 갈증과 미칠 것 같은 번민 속에서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영화 배우가 발설하여 한때 시중에 화제가 되었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유행어는 나에게 있어서는 터무니없는 궤변이었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와 진배 없었다. 난 다시 용기를 내어 이번엔 혜수의 약혼자라는 사내를 만나보기로 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 얘기를 하면 뭔가 뜻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느낌일 뿐이었다.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그 사내에게 나는 한마디로 압도당하고 말았다. 멋진 사내였다. 남자인 나도 반할 것 같은. 잘 생긴 얼굴이며 몸에 베인 채 취며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 같았다. 그리고 참을성도 꽤 있는 사내였다. 그는 내가 늘어놓는 푸념 같은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혜수와 나와의 관계.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3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2년, 도합 12년간이나 사귀어온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사고 묻힌 혜수를 위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주며 오늘에 이르렀는지 나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난 혜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엉뚱했다. 그래서요? 사내는 도리어 반문을 해왔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정도 설명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텐데. 그런 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사내는 마치 국외자처럼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겠군요. 혜수 씨와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전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뉴욕 주립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권은 혜수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혜수 씨가 미국으로 찾아온다면 미국에서 혜수 씨와 결혼할 생각입니다만 혜수 씨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전 두 분에게 축복을 보내드릴 뿐이죠. 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사내는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마치 커다란 벽에 부닥친 느낌이었다. 사내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없었고 반대로 나 자신은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처럼 담담한 사내 앞에서 생사를 걸고 덤비는 나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결국 사내를 만나지 않느니보다 못한 결과가 되었다. 사내를 만나면서 나는 더욱 심한 갈증을 느꼈고 그 사내로 인해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사르이가 고개를 쳐들었다. 난 마음속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고 완전 범죄를 결심했다. 혜수가 없이는 그것도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주고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상 망설일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싫다고 부득부득 떠나는 여자와 정사를 할 생각 또한 없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시골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 형제가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만 받아내면 좋하니까 그래서 난 반드시 완전 범죄를 해야만 했다. 내가 완전 범죄를 구상하고 있을 때 혜수는 사내와의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 즈음에도 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늘상 목이 말라 있었고 번민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혜수의 미국행이 확정된 순간 나의 살이도 굳어졌다. 사내는 벌써 미국으로 날아갔고 혜수는 넉 달 후에 뒤따라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기회를 포착하고 있던 난 드디어 혜수를 깝쪽같이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혜수를 감금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했다. 혜수는 고웃음을 쳤다. 처음엔 내가 장난을 치는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심상체는 내 기색을 눈치챈 듯 이내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의 사내에게 보낼 편지를 강요했다. 미국행을 포기한다. 미안하다. 잊어달라. 마음이 괴롭다. 당분간 여행이나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이런 요지의 내용인데 혜수는 거부했다. 무려 사흘 동안 우리는 씨름을 했다. 그 사흘간 나는 미쳐 날뛰었다. 그러나 모든 걸 체념한 혜수는 마침내 편지를 썼다. 하지만 나와의 재결함만큼은 끝내 반대를 했다. 결국 난 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다.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다. 끝없이 상류 사회를 동경한 혜수와 사랑의 눈이 멀었던 나와의 인연은 3장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촉각을 곤두세운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혜수의 실종을 눈치채거나 혜수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다. 물론 당분간 혼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는 뜻의 편지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에게 배달되기도 했지만 혜수가 피부치 하나 없는 사고 묻힌이란 점이 나에겐 다행스러웠다. 그러는 사이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부산의 메인 포트를 출발한 화물선이 미국 LA까지 도착하는데 15일에서 20일가량 소요된다. 거기서 뉴욕까지 트러킹하거나 철도를 이용하더라도 일주일 모두 한 달을 넘지 않는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바이어로부터 크레임이 걸려도 벌써 걸렸을 시일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반응은 조용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쪽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넣어보았다. 그리고 넌 짓이 떠보았다. 수출품의 품질을. 엑셀런트! 그쪽의 대답은 한마디로 오케이였다. 그렇다면 내가 수출한 본 모델은 벌써 실수요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짐작컨대 혜수는 지금쯤 어느 병원의 연구실에 서 있거나 의과대학 강단에서 모델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혜수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진지하게 인체 해부학 강의를 듣고 있을 미국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는 얼핏 웃고 말았다. 미국에 가보지 못해 그토록 안달하던 혜수였는데 기껏해야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처지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혜수가 딱 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어쩔 텐가 버스는 이미 정거장을 떠난 것을. 어쨌든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렇게 또 8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혜수를 떠나보낸 지 근 1년여가 되는 셈이다. 이제 나는 혜수를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나의 꿈자리를 어지럽히던 혜수도 최근엔 통 나타나지 않았다. 바쁜 업무가 날 더 이상 한가하게 버려두지 않은 탓도 있었다. 나에게는 큼직한 행운들도 잇따랐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의료기구 수출회사가 삼저호황의 특수한 붐을 타고 사세가 껑충 뛴 것이다. 회사 기구를 확대 개편하면서 나는 영업부 기장에서 무역부 과장으로 한계단 승진을 했다. 게다가 되는 년은 앉아도 요강 뚜껑에 앉는다고 나에게 그럴싸한 규숙감이 생겨서 요즘 데이트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나를 이쁘게 본 회사 중역의 소개로 맞선을 보았는데 나는 그녀에게 흠뻑 빠져버렸다. 껑 대신 닭이라는 기분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찬찬히 뜯어보니 그 아가씨야말로 껑이었다. 더욱이 그녀의 집안 배경 역시 빠뜨릴 수 없었다. 세칭 있는 집이었다. 있는 집 아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됐던 해수처럼 나도 있는 집 딸과 사귀게 되었다. 꿈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눈꽃들 세없이 분주하면서도 보람있고 즐거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석기라고 합니다. 사내가 내놓는 명함에서 경찰대학 지도실장 경정 김석기라는 고딕체 글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경찰 불길한 예감이 선뜻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무슨 일이신지 응접실로 안내하여 녹차를 대접하면서 나는 다짜고짜 용건을 물었다. 바쁘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는 듯 김석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씩 엉뚱한 질문들을 해댑니다. 아주 난처할 때가 많아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질문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신지요. 나는 적이 안도했다. 상대가 경찰이라 캥기긴 했지만 수사경찰관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찰이라니 일단 마음은 놓였다. 그 뭡니까? 사람 해골이지 않습니까? 해골이요? 나는 속이 뜨끔해졌다. 그거 외에 인체 해부학 시간에 가르치는 인조뼈 모델 본 모델이라 그러든가 인체 구조 말입니다. 아 네 본 모델이요. 우리말로 하면 인체 골격이나 인체 골격계라고 하죠. 저희들이 상품 용어로 본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하! 김석기는 수긍이 간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본 모델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몇 가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본 모델이라는 게 성분이 뭔가요? 특수 플라스틱과 석회질로 구성돼 있죠. 그럼 진짜 사람 뼈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빛깔도요? 네. 전문가가 보더라도 한눈에 식별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실물하고 아주 흡사해요. 예를 들자면 뼈에도 신경이 있어요. 그 미세한 신경 구멍까지 똑같이 만들어내거든요. 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 가있다뇨. 하하! 정말 좋은 세상이죠. 과학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은 인조 뼈를 일부분 이식 수술하는 정도지만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몸속의 뼈를 아예 갈아치울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멸종됐듯이 미래 사회에서는 다리불구나 척추불구 같은 장애자들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인조 뼈를 사람 몸속에 이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뼈가 으스러지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때는 인조 뼈로 대체해야죠. 김석기는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다. 현대 과학의 신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들이 어릴 땐 모조뼈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실물을 놓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실물은 귀하겠죠?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유교사상이 뿌리박힌 데서 누가 죽은 송장인들 선뜻 내놓겠습니까? 경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부검도 잘 못하게 한다지 않습니까?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의사들은 실물을 더 좋아한다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머리를 끄덕이던 김석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 나는 김석기를 사무실 문 앞까지 배웅했다. 자리에 돌아온 나는 머릿속을 정리해보았다. 둘의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 그리고 김석기를 통해서도 특별한 느낌이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수사경찰도 아니었고 젊은 나이에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친구로구나 하는 느낌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변치 못했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왠지 입맛이 썼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나의 집을 뒤진 흔적이 보인 것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집안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이동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 모르게 내 집을 수색하고 있다는 얘기다. 난 원래 결벽증에 있어서 남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건 딱 질색이었다. 내가 한 번 옮긴 물건은 내가 손대기 전에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예수도 내 그 불문율만큼은 곧잘 지켰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혹시 경찰이 냄새를 맡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머리털이 곤두섰다. 난 내 짐작이 틀리길 간절히 바라며 실험을 해보았다. 출근하기 전에 벽장이며 세면실이며 부엌 문이며 책상 서랍이며 문이란 문은 모두 그 틈새에 머리카락을 붙여놓았다. 첫날은 무사히 넘어갔다.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둘째 날 머리카락이 하나도 붙어있질 않았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틀림없이 가택 침입의 흔적이다. 나는 모골이 송현해졌다. 어떤 놈일까? 혹시 경찰일까? 흥신소에 부탁해서 어떤 놈인지 캐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분실한 물건도 없는 터에 괜히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어쨌든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내 범행이 발각됐다면 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시나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수를 우리 집으로 유인한 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는 구실을 붙여서였다. 예수가 제 발로 걸어왔으니 남의 눈에 뜨인다거나 이상하게 보일 이유가 하등 없었다. 또 범행 장소로 우리 집을 택한 건 우리 집이 서울 변두리에서도 좀 떨어진 야산 밑에 외딴 독립 가옥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허름하긴 하지만 나한텐 궁전이나 진배 없고 이곳에선 내가 제일 어른이었다. 안채는 나 혼자서 사용하고 있고 건너 챗방 두 칸에는 두 쌍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두 쌍의 신혼부부가 모두 여름 휴가를 떠나고 집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범행 장소로 서울 시내에서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해수의 목을 졸라 칠식사시킨 다음 욕조에 집어넣고 화학약품을 부어 해수의 시체를 급속도로 부패시켰다. 이 화학약품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법인데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게 유감이다. 농유산과 중크롬산 칼륨 그리고 몇 가지 화학약품을 더 첨가하면 농크롬유산이라는 화학약품이 되는데 피혁회사에서 동물의 가죽과 살을 분리할 때 쓰는 가죽용의 용과 비슷한 약품이 된다. 어쨌든 나는 지난해 무더운 여름의 휴가를 밀폐된 무급탕 안에서 온통 보내야 했다. 뼈를 알코올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가공하느라고 전문가인 나도 꽤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그 당시 나는 부산에서 일어났던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을 비웃으며 작업을 했었다. 그 못난 친구는 지문을 칼로 마구 그어놓으면 신원 확인이 안 될 줄 알았겠지만 겉지문 속에 속지문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체포됐던 것이다. 하나 내 경우는 다르다. 난 정말 완벽했다. 뼈만 가지고 어떻게 지문을 채취하며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난 분해한 뼈를 가방 속에 넣어 회사로 들고 가서 내가 숙직하는 날 밤에 간단하게 조립해 통관 직전의 수출품들 속에 끼워 넣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것이다. 게다가 나는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혜수의 소지품이나 옷은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의미할 부분은 혜수의 여권이었다. 혜수가 비자까지 받아 놓은 여권을 난 나만이 아는 루트를 통해 여권 위조단의 어느 브로커에게 넘긴 것이다. 물론 나라는 인물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말이다. 이 땅에는 미국에 가지 못해 안다라는 여자들이 혜수 말고도 수두룩한 모양이었다. 내가 여권을 넘긴 지 정확히 사흘 후에 혜수로 위장한 여자가 김포공항을 빠져나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혜수는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대리인이지만. 그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컴퓨터에도 기록돼 있다. 자, 이 정도면 내 콘티는 완벽하지 않은가. 그런데 현재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또 무언가. 누군가가 냄새를 맡았다면 내 콘티 중에서 어느 부분이 노출되었단 말일까. 며칠을 두고 점검해 보아도 나의 콘티는 완벽했다. 어디에도 허점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집의 비밀 가택 수색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신경 쇄약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내 이런 신경 쇄약을 제일 먼저 알아낸 건 그 아가씨였다. 그리고 걱정을 해 주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아가씨의 부모님들은 노총각이 혼자서 해먹는 밥이 얼마나 부실하겠느냐며 약혼을 서두르자면서 약혼 날짜를 고른다고 법석인 모양이었다. 나로선 고마운 일이었다. 이런 와중에 나에겐 골칫거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건 경찰대학의 김석기 경정이었다. 그 친구는 날 만나고 간 후로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댔다. 주제는 한결같이 해골이었다. 그 친구 경찰대학의 지도실장이라면 학생들 지도하기도 바쁠 텐데 해골에 웬 관심이 그리 많은지 이제 해골 박사가 돼버린 듯 했다. 그것도 처음 통화 때는 듣기 편하게 내가 가르쳐준 용어로 본 모델이 어떻고 인체 골격이 뭐 어떻고 했었더니 어느새 용어는 다 까먹고 해골 해골 해대며 노골적으로 해골을 되까리는 통에 이제 내 골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나로서도 어쩔 도리는 없었다. 전화를 거절할 명분도 없고 피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이젠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다. 그런 김석기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아 장과장님 공장 견학을 좀 할 수 없을까요? 나는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김석기는 한때의 경찰 대학생들을 몰고 때로 견학을 온 것이다. 하하하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입니다. 이제 곧 임관을 하면 일선 경찰서로 나갈 텐데 앞으로 범죄 수사 실무를 맡을 때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말하고 김석기는 넉살좋게 웃었다. 한때 거리의 불청객들을 견학시키느라 공장은 때아닌 법석을 떨어야 했다. 회사 간부들은 속도 모르고 뜻밖의 진객이라며 수선을 떨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견학이 끝날 때쯤 김석기가 나를 공장 한쪽에 으슥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말을 꺼냈다. 그 해골 말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은 해골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모두 진짜로 말이죠. 마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죠. 그 출처를 말이에요. 김석기는 그 지긋지긋한 해골 얘기를 또 화재로 끄집어냈다. 나는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요. 출처를 알아내셨나요? 네. 모두 선배들한테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예? 순간 나는 뻥해서 바라보았다. 김석기는 아란 곳 없이 재빠르게 얘기를 이어갔다. 그럼 그 선배들은 어디서 해골을 얻었느냐? 모두들 그 위 선배로부터 물려받았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옛날에는 해골이 흔한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6.25 동란 직후죠.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해골에 저토록 끈질긴 침념을 보이는 김석기가 무서워졌다. 그때 가장 해골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동두천 근방이었어요. 참, 과장님 고향이 어디죠? 나는 마지못해 대답을 했다. 동두천입니다. 그래요, 동두천. 제가 또 다른 기록에서 알아냈는데 동두천에서는 그 후에도 임자 없는 해골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동두천에 근무했던 미군 군의관들이 귀국할 때 본 모델 하나씩은 들고 갔다고 하더군요. 참, 장과장님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하셨죠?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석기가 대신 대답을 했다. 동두천 미군부대에서 카추샤로 근무하셨더군요. 전 사실 장과장님의 해골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거든요. 장과장님도 아마 그때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은 거겠죠? 그렇게 말하고 김석기는 희죽 웃었다. 그리고는 휘적휘적 일행들 속으로 사라져갔다. 강한 충격을 받은 나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연해졌다. 바로 저놈이다. 내 집을 비밀리에 뒤진 놈. 저놈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덤비지 못한 것이다. 몰래 가택수색을 한 것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고. 하! 그렇다고 없는 증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난 아직까지 완전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위를 하는데도 온몸의 맥이 풀리고 두 다리가 후드러들 떨려왔다. 나는 화단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쳤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붙여물었다. 멀리서 김석기가 손을 흔들었다. 학생들을 인솔해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난 간신히 손을 반쯤 들어서 흔들어주었다. 그 후로 나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신경쇄약은 날로 증세를 더해갔고 불면증으로 참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실수를 연발하여 상사로부터 꾸중도 들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석기였다. 그는 공장 견학을 한 날 이후로는 한 달 이상을 전화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비밀 가택 수색도 중단되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 그 점이 더욱 나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래, 증거가 없기 때문이야. 요즘은 증거지상체일주의 아닌가? 황노파 사건도 그렇고 미모의 여비서 살인사건도 증거 때문에 미제사건이 된 셈 아닌가? 김석기, 그놈이 심리전을 쓰고 있는 거다. 내 피를 말려서 스스로 항복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김석기의 의도를 어렴풋이 알게 되자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안심이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김석기가 어떻게 냄새를 맡게 됐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로서는 그 점이 수습게 끼었다. 이번엔 내 쪽에서 김석기에게 궁금증을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김석기를 만나게 됐다. 아니, 우연히 만났다기보다 김석기가 나를 찾아왔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건 내가 약혼식을 울리는 서라벌 호텔의 로비였다. 그는 호화로운 호텔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잠바 차림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난 얼마나 놀랐는지 찔끔 오줌을 지릴 뻔했다. 약혼식을 하는 둥마는 등 치르고 난 김석기를 이끌고 황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김석기가 단둘이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가까운 여관방을 찾아 들어갔다. 방에 앉자마자 나는 따지듯 대들었다. 도대체 뭡니까? 왜 남의 약혼식장까지 쫓아와서 분위기를 깨는 겁니까? 하,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하셨더군요. 무슨 소리요? 지혜수 씨의 살인사건 말입니다. 나는 숨을 훅 삼켰다. 김석기는 노골적으로 본론을 끄집어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몇 달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후배로부터 커다란 소포 뭉치가 하나 배달돼 왔습니다. 그 소포를 뜯어본 순간 난 기겁을 했어요. 그 소포에 들어있는 게 바로 사람의 해골이었죠. 난 그 후배가 장난을 친 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런데 미국의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애틀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후배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자기네 교수 연구실에서 본 모델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타양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표를 보자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자세히 살펴봤대요. 그러다가 그게 진짜 해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죠.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후배는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범죄의 냄새가 풍기기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억울해서 구천을 떠들고 있을 영혼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생각도 못해서 자기 돈으로 그 값을 치르고 마침 경찰에 몸담고 있는 제 생각이 나서 보냈으니까 수사를 해봐달라는 거였죠. 미친놈. 나는 마음속으로 그 후배를 저주했다. 그런데 해골을 가지고 수사를 하자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분야도 달라서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 후배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선배님이 그러고도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느냐 혹시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를 불쌍한 원언을 생각하면 멀리 이국에 나와 있는 자기도 의분이 터질 판인데 경찰에 몸담고 있는 선배님이 그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김석기는 거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 나는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마지못해 일단 경찰 병원의 해골을 가지고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검시를 의뢰했는데요. 거기서 뜻밖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장과장 당신이 역설했던 과학의 힘이죠. 피해자의 뼈에서 2년 전에 당했던 교통사고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아차하고 땅을 치고 싶었다. 그 점만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해골에는 좌대퇴골 골절 안면부 좌상으로 앞니 상하가 부러졌고 두개골에 금이 갔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피해자는 개방성 정복 수술을 해서 대퇴골에 심을 박았더군요. 그 경력 상하 문치가 의치로 보충됐고 두개골에 어렴풋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판명됐죠.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병원들의 회람을 돌린 결과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을 찾아냈고요. 그때의 기록카드,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지혜수였습니다.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나는 나의 궁금증, 나의 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범인은 쉽게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장과장, 당신이었어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하,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난 오히려 유들유들하게 되들었다. 그래요. 그 증거 때문에 당신을 체포하지 못하고 몇 달씩이나 심리전을 펴면서 허송세월을 했던 거요. 하, 몰래 우리 집에 침입했던 것도 당신이었군. 그렇습니다. 잘하는 짓이군. 경찰관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다니. 당신, 불법 가택침입죄로 고발하겠어. 당신은? 하,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체포하라고. 당신이 저지른 그 범죄를 인정을 하는군.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어쩔 테야. 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하하하하, 이거 재밌군. 어? 감방에는 당신이 가게 생겼으니. 그때 김석기가 빙글 웃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순간 나는 눈이 뒤집혔다. 천만에! 감방에는 당신이 가게 될 거요. 나는 가택수생영장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보는 데서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요. 뭐야? 그리고 방금 당신 입으로 말한 그게 증거요. 이 소형 녹음기에 우리가 한 대화가 모두 녹음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러두지만 그동안 당신하고 전화로 나눈 해골에 대한 얘기도 모두 녹음돼 있고 지금쯤 치안본부 특별수사대가 당신 집을 덮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화학 지식을 자랑스럽게 얼핏 얘기했었지? 전화로 말이요. 농크롬산이라는 화학약품을 아마 당신 집 어딘가에서 그 흔적은 찾아내게 될 거요.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 범죄를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상황이었다. 난 바락을 하듯 외쳤다. 내가 말을 재끝내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면서 정복경찰관이 들어왔다. 김석기가 끌려나가는 내 뒤통수에다 대고 말을 했다. 내가 만약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기어코 찾아내었을 거요. 5장 나는 독방에 감금되었다. 쇠창살 너머로 유난히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이 보인다.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보였다. 내 변호사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정신분열 초기 증세, 신경 쇄약, 노이로제, 결벽증, 소심증, 편집증.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나를 금치산자로 규정할 걸 청원했지만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사상 초유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피고에게 극혐을 내린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다. 난 사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다. 지금 와서 한 가지 불만스러운 건 변호사가 날 정신병 환자 취급했다는 점이다. 내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지금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아직 초가을인데도 감방 안은 무척 쌀쌀하다. 시멘트 바닥이라서 그런 건지...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작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은 보고서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명성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MBC 수사반장, KBS 113 수사본부는 당연히 제가 아주 좋아하던 프로그램들이었죠. 그런 작품에 글을 썼던 분이라니 역시 좀 다르다 싶었어요. 딱 그 내용만 두고 보면 에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98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요. 와, 괜찮은데? 혹은 더 나아가서 굉장한 데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정말 잔인한 수법이네요. 으,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댓글 주시고요. 또 당분간은 한국 우수 추리 단편 모음집과는 작별을 해야 되겠네요. 또 마지막 권, 4권도 곧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